유튜브를 하다 보면 구독자를 안보이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요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 설정에서 채널로 들어갑니다 채널에서 고급 설정을 누르시면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하기와 표시하지 않기가 있는데 체크를 해 놓으면 표시가 되고 체크를 풀면 구독자 표시가 안됩니다 일단 설정을 해서 내 채널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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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